어망이네 10만 구독자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망이네 10만 버튼 화이팅! 가자! 화이팅! 우리 천하 화이팅! 어망이네 화이팅! 화이팅! 어망이네! 2023년 12월 19일 유튜브 커뮤니티 윈터랜드 자 2023년 유튜브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서울 그랜드 하이트에 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안전운전으로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눈까지 내리는 설레임 가득한 서울 가는 길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서울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들어왔더니 바로 차가 막힙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한강입니다. 제가 한강을 건너고 있어요. 제가 한강을 건너고 있다고요. 한강이에요. 한강.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태원의 곳곳을 누벼 보라고 네비게이션이 골목길로 안내를 해주네요. 와... 그랜드 하이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도착했다. 지금 찍고 인테레임 입장과 동시에 출석 체크를 하고 명찰을 달고 하망인의 지정석을 찾아 작성 지금부터 크리에이터 네임 외에 자막은 대부분 패스할게요. 함께 즐겨요 뭔가 미션이 시작했네요. 다른 크리에이터 1인과 함께 사진찍기 명함 3장 모으기 만족도 의사 제출하기 선물 받아가세요. 이게 미션카드구나. 쉽죠? 다른 크리에이터 1인과 사진찍기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아 반가워요. 벌써부터 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뵙습니다. 몇 번 테이블이세요? 저 2번이요. 2번이요? 바로 옆이네요. 저는 4번입니다. 저까지는 멀티 밖으로 갔다 올게요. 행사 시작 전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미션도 즐겨요. 행사 시작 전 행사님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안들고 왔어? 명함이요. 명함이요? 아 지금 안들고 왔는데 제 것만 봐주세요. 아 예예. 아 우리 엄마랑 화이팅. 엄마랑이네 화이팅! 엄마랑이네. 안녕하세요 우리 갈리석 친구 고회장 선거 나가는데 일하일하게 거니 기분 듬뿍 받아서 고향에 갈리석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삼타클로스분도 오시고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유화각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즐거우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막내니까 유튜브 혹시 삼행시 가능할까요? 유! 유저들이 사랑하는! 튜! 튜토리얼을! 쉽지 않아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빨리 뺏어 주세요 네 마이크 한번 네 저는 여기 오려고 이러고 집에서 왔습니다 유튜브 화이팅 아 웃음이야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잘했어 박수 감사합니다 가자 자 가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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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트에서 보는 야경은 어떤지 한번 또 찍어볼게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와 같이 보실까요? 맛난 식사 후 유튜브 크리에이터만을 위해 예약된 아이스링크장 그리고 디저트까지 일렉트로팝 아티스트 윤세님의 노래 다시 크리스마스 함께 들으면서 눈과 귀로 즐겨보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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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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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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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